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. 국회는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계획입니다.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아마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가 당의 인사청문 내용을 보고하고 본회의의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탄법에 대한 재표결도 이뤄집니다. 거부권 행사법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부결될 전망입니다.